어머나, 이게 뭐야? 갑자기? 한 사람만 가는 거예요? 형, 힘으로 튀기면 안 돼요? 형? 이게 어떻게 들어갔어? 오케이, 나왔어. 나와.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야, 피오노 보지 마. 너 나 안 뽑았잖아. 뒤로 나와야 된다는 건데. 뒤로 나와야 된다는 건데. 아, 뒤로 나가는 거다. 빨리 집에 가고 싶다. 처음에 들어올 땐 꼴등이었지만 나갈 땐 1등으로 가고 싶다. 화이트 풀어버리면 끝날 때까지 화이트. 뭔가 화이트 개운하게 안 보내줘. 개운하게 그냥. 오래 걸릴 것 같아. 앉아다니. 이거 일이다, 이게 일이잖아. 나 진짜 빨리 끝난 줄 알았더니, 잠깐만. 왜 시간 오래 걸리니까 앉아야 돼. 부탁 좀 할게. 제발 이번에는 머리 좀 써주라. 머리야, 나의 두뇌야. 제발. 실망시키지 말자. 사람들. 너 저기 좀 해봐. 아, 왜 호밤이 형. 이야, 이거 어떻게 꼈을까. 어떻게 꼈을까. 아, 모르겠다. 야, 이거 쉽지 않다.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야? 알고 보니까? 이렇게 부드러운 걸로 돼 있는 이유가 있을 텐데, 이렇게.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발상의 전환이요? 발상의 전환? 발상의 전환? 어떻게 전환하지? 어떻게 발상하지? 우와. 모르겠어. 2시간 걸려도 있어야 돼요? 대박. 대박. 신점, 신대점. 와, 신대점. 됐어? 오, 됐다, 됐다. 오, 됐어. 아, 진짜 1등, 2등. 1등, 1등, 2등. 모든 게 끝나는 거야. 이거였구나. 이거였구나. 어, 뭐야 형. 어? 어, 형. 그냥? 이거였구나, 형. 어? 어, 형. 어? 너무 꼬부진가. 열선 이렇게 생겼어요, 어디. 너무 꼬부진가. 아니, 근데 여기를 안 한 거 보니까 맞는 거 같은데. 아니요, 다시 해봐요, 다시 해봐요. 형, 다시 해봐요. 다시 해봐요. 우와. 전 이걸 보고 그 시공간이라서 중력이 휘는. 그걸 느꼈어. 중력이 휜다고요? 이걸 시공간으로 생각하면 돼. 어, 그렇습니다. 아, 역시. 시공간이 휘네. 아, 역시. 정확한데. 와, 꼴등할까 봐. 진짜 시긴다. 시공간. 우민이 형은 나만 나온 거야? 네. 어, 자전히 너무 상해. 우리가 지금 A랑 B가 엮여 있어서 자꾸 그걸 풀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답은 C에 있어요. 오, C가 이거야, 내가 볼 때는. 그치? 그치, 그치. 잘 알아들었네, 아직. 아, 병자가 이게 암산이나 기억력은 좋은데 이런 공간 이런 게 너무 좋아요. 공용력은 좀 약하네. 물리적인 이런 과학적인 사이언스한 부분 있잖아. 시공간이 좀 더 가야 돼. 시공간이 좀 더 가야 된다고? 중력의 힘을 더 발휘해야 돼. 다 왔어, 다 왔어. 경제야, 다 왔어. 경제는 거의 다 왔는데 형은... 맞아. 형은 진짜... 이게 진짜 리얼로 할 것 같으면 이거 끝까지 너희들 할 때까지 안 보내줘야 돼. 그래야죠. 그리고 우리가 다음 때로 와면 이거 계속 하고 있는 거야. 시즌2 시작하는데도 계속. 시즌2에 오프닝 때 만나야 돼, 여기서. 그게 리얼이지. 왔어. 나 다 온 거 거의 다 왔는 거 같아. 한 개도 안 왔어요, 형. 형. 많이 멀어, 많이 멀었어. 어? 뭐야? 어, 됐어? 됐어? 가자 가자. 정민이 이제 보고. 정민아. 계속 하고 있어. 고생하십니다. 고생하십니다. 정민아, 되는 대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좋다, 좋다. 기분 좋다. 시즌2 할 때까지 다들 컨디션 수술 잘하고. 네. 내가 너희들한테 마지막 하고 싶은 얘기는. 땀쭈. 형, 이렇게 하면 죽어도 못 한다니까요? 제발 말 좀 들어, 형. 그럼 어떡해. 몰라요, 그걸. 시즌2에 왜요? 야, 동현아 하나만 가르치 마. 왜? 뭐야? 접혀 있네, 근데? 와아이씨. 하아이씨. 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 와우쉬 아아~~. 최선을 다했습니다. 형님 다음주에 하면 안 와. 예? 아이씨. 아아이, 씨. 아아. 다음주여! 아아아ㅏㅏㅏㅏㅏㅏㅏㅏ 아, 다음주여.